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경호 TV 오늘은 The New York Times Wednesday, September 26, 2018 9월 26일자 New York Times 일면 머릿기사 4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제목은 코스비 센텐싱. 코스비 아시죠? 빌 코스비 쇼, 코스비 가족 등등에서 미국에 정말 유명한 인사였는데 지금 연세가 80이 넘습니다마는 14년 전에 어떤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증입니다. 1심 판결이 나왔네요. 코스비 센텐싱. 판결. 빌 코스비 센텐싱 3 to 10 years in prison. 빌 코스비가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센텐싱. 선고받은. 과거문사는 이렇게 여기서는 동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선고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 내지 10년은 뭐냐? 이건 또 뭐냐? 이런 판결이 우리나라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에는 이런 판결이 대체로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최소 3년, 최대 10년. 즉 3년을 복용하면 일단 가석방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최고로 잘할 때 굉장히 모범스러워서 엄청 엄청 복용을 잘할 때 이론적으로 3년이 지나면 가석방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가석방 된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정말 모범수가 아니고 대충대충 비모범수로 살았을 때 10년 만기 출소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3년에서 10년 이렇게 보통 형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Mr. Cosby was sentenced on Tuesday for drugging and sexual assaulting a woman, Andrea Constance, at his home 14 years ago. Cosby는 was sentenced on Tuesday, 화요일에 판결을 받았다. 선고를 받았다. 뭐 때문에? for drugging, 약을 먹여서 sexual assaulting, 성폭행했다고 어우먼 한 여성을, 어떤 여성, Andrea Constance, 어디서? at his home 14 years ago. 그 집에서 14년 전에 He will go straight to prison after the judge denied him a request to remain free on bail while pursuing unanticipated appeal. 그는 감옥으로 직행할 것이다. 뭐 한 다음에? 뭐 했기 때문에? The judge, 판사가 denied him, 그에게 각하했다. Him a request, 이게 4형식 문장이죠. 누구에게 무엇을 각하되? 결국은 그의 요구를 각하했다는 말입니다. 그 요청을 각하했기 때문에. 이게 5형식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3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4형식인데 지금. 4형식 문장이죠. 이게 이제 간접 목적어. 이게 직접 목적어죠. 그에게 뭐에 대해 각하해? request, 이런 요청을 각하했죠. 제가 각하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틀렸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To remain free on bail. 이 말은 이제 보석신청입니다. 여기까지 쭉 해서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은요. 보석신청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보석금을 내고 온 bail. 보석금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해달라. 자유롭게 있게. 즉,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 구속시키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인데 결국은 이제 보석신청입니다. 보석신청을 그에게 각하한 후에 각하했기 때문에 그는 교도소로 직행하게 될 것이다. 아마 지금 이 시간 같으면은 이미 교도소에 가해 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동 중이거나 교도소가 아주 멀면요. While pursuing an anticipated appeal. 언제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는 말이죠. While 하는 동안에 pursuing anticipated appeal 하면 이것은 예상되는 항소. 뭐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그래서 예상되는 항소. 이 어필은 항소입니다. 항소를 추구하는 동안에 즉 항소를 하는 동안에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 우리가 보석금을 아주 많이 낼 테니까. 이런 요청을 판사가 기각한 후에 그는 이렇게 교도소로 직행. 자 다음. Supreme Court nominee. 대법원 지명자. 대법관 후보 지명자. Trump accuses Democrats of running con game against Kavanaugh. 트럼프는 민주당원들을, 즉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Of more에 대해. Of running con game. Con game은 이것은 칸맨이라고 영어에서 많이 쓸 말이 있습니다. 사기꾼. 칸은 여기서는 confidence의 주말인데. Confidence는 신뢰죠. 신뢰를 이용하여 사기 쳐먹는 그런 사람을, 사기 치는 사람을 이 칸맨이라 합니다. 칸맨. M-A-N. 사기꾼. 그런데 칸맨 하면 이것은 우리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사기극. 사기 게임, 즉 사기극을 running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버리고 있다는 말이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Against Kavanaugh. Kavanaugh에 대해 사기극을 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Speaking in New York, President Trump disperaged a woman who accused Judge Brett and Kavanaugh of exposing himself to her, saying she was masked up and drunk at time. 뉴욕에서 연설하면서 여기는 지금 트럼프가 뉴욕 유엔총회에 참석 중입니다. 거기에서 주변에서 등등해서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disparaged 하면 이것은 경시하다, 경멸하다, 깔보다, 비하하다, 비난하다 이런 말입니다. D.I.S.가 들어가면 다 부정적인 말이죠. P.A.R. 하면 이것은 정당한 것. 파라고 하죠. 파. 규정 타수 이렇게 할 때 파. 이건 규정. 제대로 된 대우인데.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해서 경시하다, 무시하다 이런 말입니다. A woman, 한 여성을 비하했다. Who accused 어떤 여성? Who accused George Brennan Kavanaugh. Kavanaugh 판사를 고발한 여성이죠. 뭐에 대해 고발했습니까? Of exposing himself to her. 자신을 그녀에게 노출시켰다. 그러니까 뭐 바바리민이 되었다 이 말이죠. 자기한테 어느 날 옷을 입으면 갑자기 옷을 확 벗더라. 바바리 코트를 확 적기더라. 그러니까 알몸이 나타났더라. 뭐 이런 그런 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신에게 그녀에게 즉 그 여자가 한 여성 자기에게 자기 자신이 여기서는 Kavanaugh 판사입니다. Kavanaugh가 자기 몸을 노출시켰다라고 이렇게 고발한 한 여성을 비하했는데 어떻게 말하면서 saying she was messed up and drunk at a time. Messed up 이것은 뭐 엉망진창인 아주 보통 방이 말입니다. 난장판일 때 방이 마음대로 어지러워져 있을 때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the room is messed up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단정치 못했고 그 당시에 at the time 그 당시에 단정치 못했고 뭐 아주 그 뭐야 여자로서 단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그리고 drunk 취해 있었다. 그러니까 뭐 바바리민이 나타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 모양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dispensing again with the restraint that advisors have urged Ms. 트럼프 went beyond defending George Kavanaugh into attack mode. dispense with는 뭐 뭐 없이 지내다는 말입니다. do without죠. 뭐 뭐 없이 지내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restraint는 뭐 이제 억제 자제 신중함 이런 말인데 the advisors have urged 자 보좌관들이 urge는 신신당부하답니다. 신신당부했던 그런 자제 절제 억제를 던져버리고 dispense with는 뭐 뭐 없이 지내다니까 그거 없이 즉 던져버리고 그걸 없애버리고 그걸 던져버리고서 그런 신신당부를 그냥 완전히 확 던져버리고 Mr. 트럼프 went beyond 몸을 넘어서 갔다 하죠. defending George Kavanaugh. Kavanaugh 판사를 방어하는 것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into attack mode. 공격 모드로 돌입했죠. 네 이제 트럼프의 주특기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관계 자 이건 이제 이 제목의 분야를 말합니다. relation하고 relationship은 조금 다릅니다. relation은 이것은 이제 좀 공식적이고 좀 포괄적인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 이런 거죠. 개인적인 관계 사적인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것은 relationship 이렇게 ship을 붙입니다. ship을 붙이면 좀 더 그런 가까운 사적인 개인적인 가족적인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Trump at UN scores unaccountable global bureaucracy. 트럼프는 UN에서 UN에서죠. 이렇게 어떤 UN에서 하면 UN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전체를 말합니다. UN이라는 것이 건물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 앞일 수도 있고 건물 앞에 여러 가지 벤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어떤 장소를 특정하기 힘든 그런 장소에 쓸 때는 S을 씁니다. at AT UN에서 트럼프는 스콘 경멸했다. Unaccountable global bureaucracy. Unaccountable 하면 이것은 책임지지 않는 책임질 수 없는 global bureaucracy. 전 세계적인 그런 관료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인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현 상태의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런 전 세계적인 관료조직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관료조직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UN에 가 있긴 합니다만 UN도 트럼프가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UN은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았고 나머지 국제사법재판소 등등 해서 세계은행 IMF 그다음에 WTO 세계무역기구 그 외에 원자력기구 등등 이렇게 해서 다 그냥 완전히 사잡아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국제기구 이게 뭐가 필요하냐? 국제기구를 제재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아주 흠악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UN에 대해서는 비난을 좀 적게 했는데 하여튼 지금 UN에 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UN 총회 General Assembly 여기에서 연설하면서 더블 다운 하면 이것은 저는 도박을 안 해봐서 정확히 모릅니다만 도박용어로 합니다. 도박용어로 도박이 쓰이는 말인데 처음에 자신의 손에 폐가 엄청나게 잘 들어올 때 이게 아마 우리말로 비슷한 게 뭐 꼭 같지는 않겠죠 당연히 우리말로 골수도 없을 때 흔들다 흔들어서 치면 그게 나중에 더블로 받죠 더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손에 폐가 엄청 잘 들어올 때 더블 다운을 부릅니다. 부르면 단 이게 그렇게 부르면 한 가지 제약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카드 한 장만 더 받고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차례 돌고는 무조건 스톱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 한 차례 돌고는 카드가 자기한테 아주 안 좋을 때는 죽 쓰는 거죠. 완전히 독박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엄청 잘 들어왔다면 싹 다 따먹고 두 배로 그냥 그 금액을 거기 판에 깔린 두 배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 다운은 좋은 의미일 때는 별로 안 씁니다. 조금 분위기가 안 좋고 좀 도박성의 그런 말인데 뭔가 좀 뒤에 과격하고 그친 이런 것이 나올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말들마다 다 얘기해 긍정 부정적인 이건 약간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미국 제1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1주의 외교 정책 foreign policy에 대해 거기에 이제 두 배로 배팅했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아주 그냥 그 거품을 물고 막 그냥 그 이 주장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 제1주의다. 미국 미국이 최우선이다. 너희들 다 죽었어. 국제기구 다 죽었어. 이런 거. 자 더블 다운은 그렇게 어디에 그런 두 배의 모험을 하다. 배팅을 두 배로 하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안 좋은 의미입니다. 이게. He also promoted the results of his summit meeting with Kim Jong-un in June. 그는 또한 promoting action 홍보하답니다. 뭐 자화자찬하다 이런 말입니다. The results of his summit meeting. 정상회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in June. 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홍보했다. 자화자찬했다는 말. Claiming that his diplomas had reduced the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의 외교가 had reduced the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을 감소시겠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음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곧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On interest. 이자에 대해. 이자. 이자를 이제 국가 부채가 많으면 부채라는 것은 이자가 있죠. 반드시. 그 부채가 많아질수록 이자도 많이 내야 되겠죠. 그 이자에 내는 돈이 된 on the military. 군사비. 그러니까 미국 국방비에 내는 돈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곧. 이거 이제 미국 국방비나 이런 것이 얼마인지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미국 국방 2019년 미국 국방 지금 예산 이번에 나온 겁니다. 예산이 760조입니다. 미국 달러으로 이렇게 6811억 달러 정도고요. 미국 총 우리나라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년에. 내년 예산이 지금 굉장히 확장 확대 예산이 변성되었는데 그게 470조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미국 전체 예산은요. 2019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물론 미국은 회계 년도가 우리나라하고 따릅니다. 10월 1일 날 시작해서 그 다음 9월 말까지 끝나고 있는 회계 년도.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렇게 말로 하여튼 19년 미국 총 예산이 4,900조 정도입니다. 우리 예산의 10배가 넘죠. 군사비만 해도 우리 예산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국방비만 해도요. 미국이 그렇게 군사력이 강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하여튼 그러니까 이 760조보다 더 많은 이자를 물게 생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어투는요. 이 기사는 지금 상당히 비판적인 어투입니다. Tax cuts, spending increases, and higher interest rates could make it harder to respond to future recessions and deal with other needs. 세금 감면이죠. 지금 트럼프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보수 정부는 세금 감면 그리고 이제 지출도 보통 줄이는 게 보통인데 지출도 느리네요. 지출 증가입니다. Spending increases, and higher interest rates 그리고 높은 이율, 높은 이자율 이런 것이 could 이 could는 이제 가정부에서 온 것인데 미래죠. 뭐 할 수도 있다. 할지도 모른다. 이런 아주 그런 왕복한 부드러운 그런 전자는 말투입니다. make it harder 자, 이것은 전체가 오형식인데 이 시, 감옥적어 두 부정사 이하가 진목적어죠. 오형식 문장에서 부정사가 목적으로 올 땐 반드시 감옥적어 이율을 그 자리에 두고 진목적어, 긴 진목적어는 맨 뒤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앞쪽을 간단하게 서론 부분을 간단하게 해서 전체를 보여주죠. 우리 논문을 쓸 때 서론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를 일단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제 본론에서 이제 세부진 상황을 말합니다. 앞쪽이 너무 긴 그런 부정사나 이런 것이 대출이 나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이것은 뭐 어느 말이나 마찬가지 이것은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모든 언론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도 앞쪽이 너무 긴 걸 이 주어 같은 걸 너무 긴 걸 내세우면 곤란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마치 이것은 뭐 자기 앞에 엄청나게 큰 트럭이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방 주시가 안 됩니다. 전방에 하나도 안 보이죠. 그 앞에 사고가 생기면 자기가 뭐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운전하실 때는 절대 큰 차 뒤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큰 차 뒤가 안전하겠지 그쪽이 제일 위험합니다. 앞쪽이 하나도 안 보일 뿐더러 큰 차에서 뭐 굴러떨어질 수도 있고 골 때립니다. 이거. 큰 차가 사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졸음운전하면 작산나는 거죠. 하여튼 뭐 큰 차 이 그 트럭 운전자들 굉장히 피곤한 가운데서 운전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여기서 5형식의 이 시 가 목적입니다.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To respond to future recessions and deal with other needs 자 여기 진목적어 보시죠. Respond to future recession 하면 이것은 앞으로의 미래의 그런 불황에 대응하답니다. Respond to 대응하다. 응대하다. 대응하다. And deal with 이것도 역시 대응하다죠. Other needs 기타 다른 어떤 필요사항들에 대응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일단 이게 뭐 세금은 줄였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은 많고 또 이자율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자 부담이 결국은 나가는 돈은 지출은 많고 수입은 적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워낙 지금 세금은 대기업들이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많이 그치는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상황이 좀 나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금 국가 부채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전에 예산 절벽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위기도 많았었고요. 미국이 뭐 그래도 미국은 믿을 만한 게 미국은 달러화가 자기 나라 돈이 때문에 정 안 되면 달러화 찍어버립니다. 그냥 최악의 경우에 우리는 뭐 우리 돈 원화 찍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미국은 달러화가 자기 돈이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렇다는 말은 하여튼 미국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자, 이 적자가 예상된다. 총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제가 아까 보니까 뭐 한 7천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내년에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보도가 아까 나온 걸 잠깐 본 것 같은데요. 뭐 그보다 더 많은 모양이네요. The first time it has been that big since 2012 최초이죠. 최초 It has been that big 이렇게 컸던 것은 최초입니다. 언제 이후로 2012년 2012년 뭐 그 당시 이제 그 2008년에 금융위기가 닥쳤죠. 미국에 그리고 오바마가 들어서고 오바마가 들어서서 그 팽창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일단은 경제를 추스르기 위해서 팽창정책을 썼는데 그때 예산이 많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것이 가장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저기 적자 재정적자가 제일 컸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